수제에 만두 시키고, 소시지 비빔 먹고 시키고, 반칼국수 만두도 있어요 만두 이거는 김치 들어있는 만두 너는 날 다 좋아해 좋은 반갑 되세요 입장 지금 만들기 시작 내가 그지 오늘의 근데 워낙에 오빠가 이 곡은 무조건 내야 된다 다른 곡은 아니더라도 이 곡은 무조건 내야 된다 라고 고집을 부려서 이렇게 4개 됐는데 난 널 몰랐고는 아직도 그 때가 됐는데 무섭게 한 번 쏟아버리기만 한 나를 번쩍게 해 가 생선! 디노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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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노소옴 suffering 우리의 핑크색 옷 옷을 차려입으시고 비닐을 흔드시는 분이 계세요 어디서 오셨어요? 어디서 오셨어요? 원주? 강원도에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? 여기 있다 중국에서 오셨어요? 언제 오셨어요? 언제요? 네 잠시만 보내갈게요 어디서 오셨어요? 홍콩? 언제 오셨어요? 웬일과니 토요일 토요일 저희 보내 오셨어요? 저희는 그냥 우리의 노래예요 정말?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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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을 사랑해요 안녕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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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파이터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